아 맞다. 어제 1kg 감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먹은 걸 말씀 안 드렸네요. 어제 새벽 6시에 방탄커피 한잔 먹고 어제 운동하신 건 아시죠? 어제 운동 겁나 빡시게 하고 오랜만에 집에 와서 11시쯤 고구마 버터 먹고요. 그리고 또 운동하고 와서 또 고구마 버터 배부른 만큼 먹었었습니다. 맛있는 건 그냥 커피만 먹었었고요. 그리고 와이프 와가지고 저녁에 같이 한 6시, 7시쯤 어제 단백질 안 먹는 날이었으니까 비빔국수를 하나 먹었었고요. 집에 와서 과일, 저희 큰 거 하귤 그거 같이 먹었었고요. 그리고 아침에 방탄커피 먹었었고요. 오늘 아침에.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었었어요. 배가 안 고파가지고 방탄커피 먹으면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8시간 동안 배가 안 고프거든요. 지금 좀 슬슬 고파져서 방금 이렇게 커피 한 잔 또 아이스로 갔다가 먹고 있습니다. 식당 공유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 와이프 오면 고기 좀 먹으려고요. 오랜만에. 고기 배 터질 정도로 야채랑 해서 삼겹살 먹을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